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에 극단적 공포까지 내몰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공매도를 쳤다 남은 것은 기독분이라면서 SNS에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5만 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하락은 가짜 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매도 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가짜 하락도 여러분들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시기를 여러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하락이 왜 가짜 하락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데에는 미국 증시의 영향도 있지만 기술적인 요소들도 함께 하는데요 기술적인 요소로 보자면 지난번에 있었던 하락에서 반등할 때 계속해서 쭉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난 3월에서 4월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이 채널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채널권에서 닿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50%는 입절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그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자리가 발생을 했어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어디까지 52K, 48K까지 떨어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56K, 57K까지 빠진 상황인데 아서에이지는 지금 여기 57K, 57K 매물대가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기에서 숏을 들어가? 진짜 대단한, 진짜 강심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당부해 드리고요 여기서 막말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해 주면서 삼산 형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쭉쭉쭉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 관점에서는 롱 관점이 더욱 더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반등 타이밍이 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매물대가 57K이고 지금 57K가 뚫려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요인 중에는 달러 약세가 가장 유력하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면 상식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까요? 이거는 달러 약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비트코인 채굴 연산 속도입니다 이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2018년 그리고 2021년 상승장 때 계속해서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해왔고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시레이트를 높이고 있다 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현재 저평가 받고 있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 대상승장이 오지 않았고 지금 당장은 가짜 하락이죠 하락 조정일 뿐인데 나중에 큰 상승이 올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번 9월달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8월달 9월달이 이렇게 약세장이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보통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요번 9월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이냐 미국 증시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지금 때늦은 금리 인하라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봐도 이렇게 삼산 형태 만들어주면서 크게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달러도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 상승 추세를 딛고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곧 다가올 미국 대선에 따라서 코인시장이 더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100배 상승하고 1000배 상승하는 코인이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200배 3000배 상승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도 테마가 있듯이 코인에도 테마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정말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시장 선점인데요 명실상부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친 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프레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정치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이나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너무 익숙하죠 기아 자동차나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 등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요 민코인이나 RWA 코인,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10,000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로 숫자 7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숫자 7이라고 제 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분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